자, 안녕하세요. 박병원입니다. 아, 지금 박수도 쳐주고 좋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것들, 우리 교재 받으신 것들에 어디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지 좀 짚어드리고 정리해주고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부동산 경매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는 절차, 뭐 이런 얘기들 했죠? 크게 섹터를 나눠서, 그럼 경매 절차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절차도 나와 있고요. 그 절차, 개요, 그 단계들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적인 얘기가 앞에 쭉 나와 있고 그거 끝나면서 이제 경매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정의해가지고 용어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있는 그 설명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설명들과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편집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혹시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면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용어정이 끝나면 우리 부동산 법원 경매는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의 근거를 두고 나온 거란 말이지. 그럼 그 법이 뭐냐?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민사집행법 전체를 소개해놨어요. 이 민사집행법은 법원 경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 압류해놓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집행 안 하고 관리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관리. 이런 내용들이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주된 게 우리 법원 경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끝나고 나면 민사집행법 조문 자체를 소개해놨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8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편 들어가죠. 2편. 여기가 이제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까지는 주로 절차 위주하고 용어정 이런 것들을 해놨고요. 2편부터는 실제로 그 권리 내용들, 민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개 물건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제가 그 얘기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서 민법 개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법은 어떻게 생겨먹고 결과적으로 물건과 채권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물건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놨고요. 그중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 해서 지상권에서 83페이지. 지난 시간에서 지상권을 좀 살펴봤죠. 지상권. 그래서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 이게 일반적인 지상권이고요. 이건 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 붙이자면 약정, 지상권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흔히들 그냥 약정이라는 말은 빼고 부릅니다. 그냥 지상권. 그냥 지상권하고 부르면 약정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당사자가 약정은 안 했는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지상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법정 지상권. 법조문에 나와 있으면 법정 지상권이고 법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판례에서 인정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은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다 띄워다 놓고 서로 시간을 비교해 보면서 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말 하나 기억할 거. 동일인.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한 사람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져야 돼. 일단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법의 조문에 나와 있는 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민법에 두 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와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개념 뜻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억 속에는 동일이라는 말이 떠오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조문에는 안 나와 있죠. 결국은 관습법이라는 건요. 우리 관행이 법처럼 느껴지는 걸 관습법이라고 불러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일정한 관행이 있잖아요. 대개는요. 그런 관행들은요. 법으로 이렇게 다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거기 관행을. 그런 관행은 조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건 법에 써져 있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써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있으면 관습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관습법이냐. 이건 판단은 누가 하냐면 소송 중에 판사님이 하십니다. 입증 책임이 문제라고 그랬죠. 대부분 할 때요. 입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뭔 계약을 했는데 같은 말을 놓고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달리할 수도.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쪽에 가면 걔들은 같은 계통의 언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상어라는 말이 있어요. 상어. 상어 고기 할 때 상어. 이 상어라는 말이 독일하고 핀란드에서 쓰는 말이 달라요. 달라.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어 고기 주문한 걸로 해서 상어라고 넣었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고기 주문한 줄 알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글자를 가지고 뜻이 다른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해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서는 이 말을 쓸 때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 이럴 때 보면 이런 지역, 이런 사회에서,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런 관행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입증 이렇게 딱 내놓는 거야. 이제 관행이라고. 그렇죠? 그럴 때 판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관행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면 관습법이다라고 인정까지 해주게 되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자, 그랬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그렇게 해서 판사님이 결과적으로는 인정해주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인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상권에 가서 민법 조문 거기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지상권 관련 판례 8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판례를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판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학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 법조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법학이라는 건 사실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학문. 법조문 해석하고 이런 건데 법조문 해석하고 그런 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판례 같은 건 해석하면 재미있어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딱 보면 판례가, 사건 같은 거 보면. 그런데 그 판례를 읽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쌓기가 귀찮은 거지. 그래서 판례를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속에 있는 판례 시간 혹시 되시면 좀 보시고요. 특히 잠아 놓을 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가보시면 전세권 얘기가 나옵니다. 전세권. 전세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상권 설명할 때처럼 법조문, 민법조문 소개해놓고 판례들 이렇게 전세권, 판례들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전세권 얘기는 조금 깊이 있게 안 해서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유치권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91페이지 유치권 이것도 법조문 소개해놨고 유치권 관련돼서 법조문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가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이 가장 스탠다드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할 때 모든 담보물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표본이야. 표본.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의 저문과 저당권 관련된 판례들을 거기 쭉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 97페이지 가보시면 비전형 담보권이란 말이 나와요. 비전형. 이 말은 뭔가 하니 민법에 저당권 나와 있죠. 유치권 나와 있죠. 질권 나와 있죠.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해야지. 믿으세요. 그래서 이런 담보물권들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는 민법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 민법에 이름이 있다 유명 민법에 이름이 없다 무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민법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대개 전형이라고 불러요. 안 나오는 걸 비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법에 안 나오는 것들은 약간 사이코들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담보 가등기 얘기했죠.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 규정이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민법에는 안 나오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이 아니라 비전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전형 담보물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은 어차피 제가 설명드린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담보 가등기 경매에서는 이거 담보 가등기로 밝혀지면 저당권처럼 취급한다. 그럼 저당권처럼 취급한다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저당권 공부하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도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도 될 수 있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경매가 끝나고 나면 그 앞에 등기되어 있던 모든 저당권은 다 말소된다. 맞아요? 틀려요? 경매가 끝나면 낙찰되고 나면 낙찰자가 완납하고 나면 돈 다 내고 나면 앞에 있던 저당권은 전부 다 말소된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당권 자체가 말소 기준 등기인데 무슨 앞에 나와? 나올 수가 없잖아. 이론상 말소 기준이 자기가 말소 기준인데 뭐 지가 이 앞에 어떻게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지 전부 말소돼요. 담보물건은 저당권은 낙찰되고 나면 전부 말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배당받아야 돼. 우선 변제권을 줬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어떤 아파트에 저당권만 3개가 들어가 있어 지금 1, 2, 3번 쪼로록 그런데 낙찰된 돈 가지고 2등까지는 줬는데 다 줬어요. 만족할 때까지 줘야 되니까 3등이 못 받았어. 3등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말소돼요.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채권을 아니란 말이야. 이 저당권 3순위 저당권이 보호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은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는 채권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낙찰되고 나면 저당권은 말소됐어. 하지만 채권 자체는 변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채권은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이 채권은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야. 원래 채무자한테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3순위 저당권자는 담보물건이 사라져버리고 채권만 딸락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권만. 기껏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경매를 통해서 사라져버리고 채권만 딸락 남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아니 그걸 이제 우리가 경매 전략이고요. 전략적인 접근이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거면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런 거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 채권자는 이 저당권이 말소된 채권만 남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채무자 자기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찾아봐야 돼 또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 가압료라도 걸던가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본안 또 판결 받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말소가 된다. 전부 다 말소된다. 그러면 담보가든 끼는? 만약에 담보가든 끼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저당권처럼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건은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말소된다고요. 문제는 이제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담보물건인데 등기부에 안 나와요. 얘는 또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얘는 배당 요구 해봐야 그냥 일반 채권자 취급 다능해요. 일반 채권자는 뭐라고 했어요? 동순위 취급받는다고 했잖아.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순위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는 그 채권 이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취급 다능한 거지. 그럼 지가 먼저 생겼어도 뒤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동순위 취급받는 거예요. 받을 턱이 있나 하지만 얘는 유치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로 보호를 받는 거죠.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물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낙찰자가 와서 이게 진짜로 유치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낙찰자가 와서 내보내려면 결과적으로 채권액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유치권자는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비전형 담보물권 그 조문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판례들 몇 개 소개해놨는데 비전형 담보권에 관련 판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보시라고 위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3페이지 부동산 등기입니다. 우리가 법원 경매 주로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방법이 등기라고 그랬죠. 부동산의 물권 공시방법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등기의 메커니즘 이런 거 조금 기초적인 것들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거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또 등기 관련돼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 가면 오늘 이제 들어간 하리라이트 임차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연이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5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경매 실무 해가지고요. 실제로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어느 사이트가 있느냐 이런 거 좀 소개를 해놨고요.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보지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정보지들을 안 보지만 그래도 지금도 옛날 분들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생겨봤는지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를 거기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법을 좀 소개해놨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연습을 해놨어요. 153페이지 실제로 말소기준 등기 이런 얘기와 더불어 실제로 배당 순서 짜보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 해놨습니다. 교재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 했네 이제 공부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주로 권리 물건 채권과 물건의 성격 비교 그리고 물건이 경매에서 갖는 의미들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죠? 말소기준 등기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막 그냥 뭐 외울 거 그동안 외울 거 없다고 막 그랬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막 외우셨을지도 모르겠어. 자,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 경매 등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임의 경매 등기가 나오려면 앞에 담보물건이 있어야 돼요. 임의 경매는 담보물건자가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임의 경매 등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빨라요? 임의 경매 등기가 빨라요. 아파트에 저당권 등기 해놨어.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임의 경매 등기가 나와. 뭐가 빨라요? 저당권 등기가 빠르잖아. 그럼 다른 거 없으면 얘가 말소기준 등기지. 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는요 말소기준 등기 그러면 여기서 그냥 경매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거는 강제 경매 등기를 얘기한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경매 등기는 강제 경매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이걸 가지고 말소기준의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 되면 포함해서 뒤에 전부 말소되고 이거 살아남는다. 이걸 괜히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려고 인수주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살아남는 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해서 인수주의. 이 뒤에 있는 건 뭐야? 소멸. 말소하니까 소멸주의. 또는 청소된다. 소재주의. 이렇게들 불러요. 그럴싸하게 보내는데 저는 그냥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 죽는다. 여긴 살고 여긴 죽고 이런 거 말소기준의 의미 이겁니다. 이 놈 포함해서요. 기준 등기 포함해서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빠른 놈이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압류하고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등기 얘기할 때 할 얘기지만 좀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빌려줬어. 차용증 딸랑 한 장 받았어요. 이 사람은 돈 빌려준 이 채권자는 아주 태평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야. 이때부터. 한 달 뒤에 이자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대개 어떻게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는데 차용증만 딱 쓰고 이렇게 빌려줬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냥 달랑 금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안 갚아. 우리가 흔히 캐피탈사들 있죠? 이런 애들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을 보고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자가 세잖아. 이게 다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이자를 세게 돈 때문에 먹힐까 봐 이자를 세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캐피탈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애가 연체가 돼. 원리금 균등상환인데 연체가 돼. 결국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저당권 설정하자고 그러면 채무자가 제 집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고 오나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셔서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채무자도 너 그냥 보고 빌려줬잖냐 이제 와서 왜 내놔 안 줘. 결론적으로는요. 그때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보면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다가 대개 감유등기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일단 돈 빌려준 이 관계 있죠. 이 돈 빌려준 관계는 당사자가 그냥 차행증을 쓴 것뿐이에요. 이게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청구해보고 돈 안 나오면 자기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청구해야 돼요. 대여금 받는 청구소송이 이딴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본안 소송이라고 해요. 본안 소송. 말 그대로 돈 받기 위한 소송이야 지금. 근데 이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채무자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이거 홀라당 팔아봐봐. 제가 좀 비속어를 좀 써서 그랬는데 재판인 이겼어요. 넌 채권자 맞다. 채무자 너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라고 판결문이 나왔어. 판결문을 다 보내줬어요. 그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가 죄송합니다. 돈 가져와요? 절대 안 가져오죠. 사정이 어떻게 됐든 걸 안 가져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결문도 뭐 한다는 얘기냐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 경매쳐가지고 이렇게 받아갔다. 이 생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그 부동산이 팔려서 없어져버렸어. 이 판결문 받으나 만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개 어떻게 하냐면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결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 등기가 딱 나와요. 결정하고 등기가 나와. 거의 한 달 안에 다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원도 이런 건 채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이게 확정 가압류 결정 자체가 확정 판결은 아니란 말이야. 임시로 하는 거란 말이야. 급한 김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한다면 해줬어. 중요한 건 임시로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정은 어디서? 본안 판결이 확정돼야 채권액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급한 대로 그냥 채권자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줬고 등기해줬는데 진짜 확정은 본안 등기에서 된다라는 얘기죠. 본안 판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본안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 가압류 자체 채권액 자체가 그 본안 판결을 금액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그런데 가압류 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어. 그건 낙찰됐단 말이야. 그럼 가압류권자 어떻게? 배당 요구 한단 말이지. 가압류 등기 하면서 나왔던 채권액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일이 없으면 배당액을 그 금액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배당액을 해놓고 중요한 건 배당 기일날 가압류권자는 돈을 안 내줘요. 본안 판결 받아올 때까지. 왜? 그 금액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가압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 해놓으면 물건돼요? 채권돼요? 채권자가 불안해서 지금 가압류 등기 해놨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여전히 채권입니다. 가압류 등기 했다고 해서 채권이 물건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첫날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3순위 가압류 4순위 저당 5순위 가압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당 저당 가압류 저당 가압류죠. 그렇죠? 말소 기준 듣기 어떤 거예요? 1번 그렇죠? 어쨌든 다 말소돼 다 말소돼 자, 이 상태에서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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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애들이죠. 저당권 얘는 채권이라고 그랬잖아.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얘도 1억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채권의 낙찰금은 3억이야. 3억 3억을 들고 배당금 배당금이 3억입니다.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줄을 서서 그럼 앞에 얘가 딱 나오죠? 우선변제권자네요. 의미가 뭐랬어요? 만족할 때까지 다 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얘 1억 가져가죠? 얼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2순위 얘도 우선변제권자죠? 그래서 얘 1억 가져갔으면 얼마 남았어? 1억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딱 나왔는데 얜 채권자란 말이야 채권만 있단 말이지 채권자는 동순위 취급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같은 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1억을 1대1대1로 채권이 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평등 배당 안분 배당 비율 배당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 좀 끝까지 가는 게 3,300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얘 3,300 이걸로 끊읍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법원에서 바로 내주지를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왜? 이 금액 얘 1억이라는 이 채권액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채권액이 확정된다고 그때 가서 비교해보고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돼서 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 3,300백 1억에서 얼마 남아요? 7,000? 7백 남죠? 얘 계산된 대로 저장권 저장권 이거 가져가나요? 아니죠. 얘 뭐라고 그랬어? 우선 변제권 있잖아. 나머지는 얘가 다 가져가요. 아시겠죠? 계산은 이렇게 나오지만 얘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 놓고 얘 몫은 이렇게 띄워놓고 남은 거 가지고는 이제 다시 차례대로 가는 거야 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저장권자란 말이야. 그러면 저장권자는 만족할 때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남은 걸 다 가져가는 거야 얘가. 1억이잖아 채권액이. 얘는 뭐야? 집에. 얘는 집에 가야지. 그렇죠? 얘는 집에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이 없어져요? 채권은 소멸되진 않아요. 가압류는 말서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압류는요.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압류 등기가 돼 있는 집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내 집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 내가 집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하는 겁니다. 등기부 뛰어보고 가압류 있는데도 사겠대. 그럼 파는 거야. 아시겠죠? 대신 이제 가압류 등기를 어떻게 할 건가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전 소유자한테 돈 빌려주고 남은 가압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가압류가 여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가압류는 결과적으로 경매 신청을 그 가압류권자가 하던가 또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에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그대로 살려줘요. 내버려 두고 그래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배당 요구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순위는 맨 앞에 있는 거지. 그렇죠? 등기 순서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이게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라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표정들이 조금 그러시니까 뒤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가압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인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적인 압류가 우리가 압류라는 게 뭐겠어요? 뭘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놓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팔려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왜 했냐면 요거 때문에 얘기했어요. 이거 압류. 자, 보세요. 일반인들은요. 채권을 이렇게 가졌으면 가압류 등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나 국세청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압류 등기를 해버려요. 얘들은 가압류를 안 하고 압류. 세금 때문에 압류 등기를 해버려요. 애들은 가압류 등기를 안 하고 그럼 등기비 압류라고 나와요. 그렇죠? 얘들도 사실은 세금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채권이야. 그것도 담보물이 없는 채권이야.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이라고. 그런데 얘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국가니까. 그렇죠? 압류 등기 해주는 거야. 압류 등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거네요. 이런 국세는요. 만약에 잠깐 맛보기로 얘기하는데 뒤에 얘기해야 되지만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국세청의 압류 등기예요. 세금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과거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얘가 제일 앞에서 여기 있었는데도 제일 앞에서 받았어. 국가가 깡패예요. 그래서 깡패. 그런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받으면 얘들은 뭐가 되냐. 사인들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거다. 국가가 그 세금을 건넌다는 목적을 위해서 너무한 거다. 그러면서 이 세금도 사실은 그냥 담보물이 없는 담보물권이 없는 채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압류 등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치고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국가 공익을 위한 거 아니냐.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금만큼은 세금만큼은 무조건 앞에 와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건 위헌이다. 안 된다. 대신 순서대로 서서 저당권처럼 애들처럼 우선변제권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차례되면 만족할 때까지 다 박아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위험 판결 받았으면 이제까지 저거 세금 때문에 밀린 사람들은 또 다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일인데요. 옛날의 위험 판결. 그게 소급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의 일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걸 다 뒤집으면 대한민국을 전부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오래되서 전에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지금 하는데 결과적으로 압류 등기가 있으면 대개 국세청이나 이런 세금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 압류의 효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차례되면 가압류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압류로서 얘도 채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변제권을 준다. 이 얘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최우선변제였어. 그전에는 시간 순서 상관없이 막 받아갔단 말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리대로 이제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압류가 돼 있다. 압류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압류 등기 돼 있다. 국세청이 압류 해놨다. 자, 뭐 팔아요? 팔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압류 될 수 있다면 똑같은 거야. 압류 등기는 안 사라져요. 세금 안 내는 한. 그렇죠? 압류 등기 살아있는 그대로 팔 수는 있어요. 이래서 이런 압류 등기의 효력도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 파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그러면 그 매매 자체도 무효가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면요. 우리 이제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개시결정 나오고 경매 등기 나오죠? 그렇죠? 경매 등기 이름이 뭐라고 나온다고? 이무경매 아니면 강제경매라고 등기부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경매 등기를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효력이냐. 경매 등기를 하면 등기 효력이 뭐냐 이 얘기죠. 이것도 경매 등기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경매 등기 했으면 여러분들 배운 절차대로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강제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꽉 잡아놔야 되죠? 그게 경매 등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매 등기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류의 효력. 등기 이름은 경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효력 자체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압류의 효력. 저거 지금 국세청에서 하는 것처럼 압류의 효력.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매 등기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매 등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경매 등기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등기부를 띄워봤으면 경매 등기가 나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파는 놈한테 물어봤어야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등기부도 안 띄워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샀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나와요. 권리증 갖다 주니까 좋았어. 내 거다. 그렇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가래. 나 보고. 자기가 낙찰 받았대. 경매 등기에 나서 진행 중이었던 걸 몰랐던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 그러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경매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렇죠?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이거 말소 대상이야. 이거 사실. 우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말소 대상에도 말소는 안 하는데 말소는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소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주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등기부에다 빨간 줄을 거 그 글자에다가 빨간 줄을 우리 정과자 되면 빨간 줄을 거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등기의 내용이 말소될 때는 주말한다고 해서 주자가 불굴 주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쭉 거여 거.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렇게 표시 안 해요. 말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도 안 하고 말소 등기도 따로 안 해. 그냥. 내버려 둬. 그래도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이 등기는 의미 없는 등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보세요. 경매 등기 나왔는데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했다. 이게 상대적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경매 등기 나서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나오게 되면 얘는 제3취득자 취급당하고 자기 물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저거. 법원의 절차가 다 진행되는 게 다 이렇게 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낙찰받아서 이전 등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경매에 의한 원인 등기 원인이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등기 이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돈도 다 냈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등기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식적 심사만 할 수 그러니까 소리만 맞으면 돼요. 얘가 모르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등기관한테. 보면 아는데 쥐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등기관이 그런 것까지 책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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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이자율이 붙나요? 법정 이자율이 붙나요? 네, 그러니까 저 3,300만 원이요 예를 들면 5년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5년 뒤에 받았어요 3,300만 원이 붙기는 건 어디로 붙나요? 법정 이자율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뭐냐,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법정 이자로 붙어요 법원에서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법정 이자로 붙고요 그렇죠 그거 이상은 안 돼요, 다른 걸로는 법원에서 하는 거는 법정 이자로 걔들은 법에 규정된 이자 그게 변할 수는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때로 할 수는 있는데 저 말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저렇게 가압류가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가압류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가압류에 군단원 부권자가 7,700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권한소송이 동시에 그거랑 만약 배당일에 동시에 나뉘게 되나요? 아, 배당일에 판결이 확정돼도? 판결 확정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얘 우선변제 것 때문에 가져가는 거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확정이, 1억이 확정이 된다 어쩐다 하더라도 얘는 일단 못 받아요 아시겠죠?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안 판결 나왔다 어쩌다 하더라도 얘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송비용 확정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도로를 처부할 수 있겠잖아요 소송비용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 체험자를 상대로 담보지를 상대로 소송을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금액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소송비용 확정은 다른 집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들어보면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비용 청구를 하다 보기 때문에 저기 순위가 어떻게 되죠? 소송비용은요 어차피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다 내는 거고요 법원은 그 애한테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이 이긴 사람이 자기가 낸 소송비용을 구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채무자한테 그건 따로 청구해야죠 별 수 없죠 거기 만약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적인 채권으로 들어왔을 거고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고 소송비용 확정은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채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으로만 들어오는 거지 담보물권이 아닌 상태에서 그건 아니죠 그건 순서, 발생한 순서로 들어올 테니까 발생한 순서로 나중에 발생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거 시간 순서로 들어오죠 소송비용을 미리 이렇게 앞으로 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 얘기를 좀 하고 압류 얘기를 좀 했고요 경매등기나 우리가 압류에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압류등기가 있다든가 경매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취득을 했던 제3자나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은 등기관이 나쁘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기관도 사람입니다 법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제 고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거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권리에 있어서는 재산권, 채권과 물권 요거 비교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특히 경매하고 관련돼서 이런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물권은요 물권은 물권 중에도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은 이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유치권도 이게 있느냐 유치권은 이게 없어요 저당권은 이게 있어요 제가 저당권은 표준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스탠다드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면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에는 이게 있어야 돼 경매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선 변제권 다른데 평상시에는 쓸 필요가 없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고 우선 변제권 그래서 경매에서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속성이 있느냐 아시겠죠? 또는 대항력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대항력은 말소 기준 등기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소 기준 등기 찾고 나면 앞에 있는 놈은 인수된다 어쩐다 근데 결국 얘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항한다? 낙찰자한테 대항한다 소유권자가 됐죠? 낙찰자가 그 소유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의미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대항력이 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대항력은 주로 저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우선 변제권은 배당할 때 배당할 때 권리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갈 때 배당할 때 어떻게 차례되면 자기 몫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힘이란 말이죠 우선 변제권 그래서 경매에서 수많은 권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핵심은 물권이고 물권의 속성 중에 이 두 가지가 주로 우리가 관찰 대상이다 정리되시나요? 표정들이 썩 밝지를 않아 - 너무 어려운 내용인가요? 자꾸 이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려워 쉽다 쉽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언컨대 지구상에서요 제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저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는 제가 자부예요 제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닌데 쉽게 하는 건 제가 자신 있어요 쉽게 하는 거 그래서 혹시 저한테 안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배우겠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끝내세요 이 기회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떠오르는데 다 필요 없어요 경매 절차가 있구나 시작해서 끝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권리 분석하는데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 우리가 경매에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땐 대학력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돼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 결국은 이 얘기는요 그대로 주로 물권에 이런 힘이 있다는 얘기죠 물권에 이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특히 담보물권에 그렇잖아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이런 게 있는데 대학력 여부는요 용육물권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1순위에 지상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2순위에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어 3순위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상권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용육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를 다 빌려 쓸 필요는 없잖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만큼만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세권 같은 거 생각해 건물 전세권 생각해 보세요 3층 건물인데 2층만 쓰고 싶어 3층 전체가 하나야 이게 만약에 일물일권주의 원칙대로만 한다고 하면 쓸데없이 1층하고 3층까지 다 빌려야 돼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용육물권은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물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권 등기나 이런 걸 신청할 때는 도면이 첨부가 돼요 어느 부분을 설정할 건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일부분만 지상권을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안 된 부분은 우리는 물권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설정되면 여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전세권 이런 거 설정 못 해요 아시겠어요? 지상권에 전세권 더 이상 못 들어와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전세권을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등기부에 이렇게 나오겠죠 전세권 3번 순위로 등기부에서는 이거 어딘지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그럼 보세요 말소기준등기 어떤 거예요? 2번이죠 저당권 그렇죠? 뒤에 있는 놈 어떻게 돼? 얘 말소되죠? 얘는 인수되죠? 이거 대학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학력의 의미 그거예요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대학력 있다 저거 낙찰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토지 지상권이 있는 걸 낙찰받은 거야 지상권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지 지상권자 마음대로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등기부에 지상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고 존속기간이 30년짜리인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 28년 남았어요 지금 28년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지료 받아야지 그렇죠? 지료 청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학력 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학력이라는 말은 물권에 담보물권이건 용의 물권을 가리지 않고 저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은 보통 지상권 같은 거는 우선변제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저런 것들은 보증금이나 이런 개념이 없거든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 성립의 요소도 아니고 보증금 내라고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런 채권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무슨 담보물권처럼 그런 노릇을 살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변제권 같은 거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의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야? 전세금은 지급을 꼭 해야 전세권이 설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채권으로만 놔두면 보증금을 반환 받는 사람이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전세권을 담보물권처럼 이용하자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그럼 전세권을 담보물권처럼 이용할 때는 저당권처럼 취급해 주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이 물권에 있느냐 하면 대체로는 담보물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치권 같은 거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써먹느냐?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들 어쨌든 등기 순서대로 순위대로 이렇게 썼어요 쭉 썼어 그럼 차례들 딱딱 했을 때 아까 배당해 줄 때 연습 봤죠? 우선변제권 있는 애들은 만족할 때까지 사주고 없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애들까지 끄집어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동순위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놈 계산 끝나고 고담론 주려고 답했을 때 그놈이 다시 또 우선변제권자면 다 주고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이 문제 그래서 항상 권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라는 이런 쪽의 시선으로 계속 본다 그러면 무슨 권리든 볼 때마다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는지 이렇게 항상 보시는 거예요 권리 분석할 때 그래서요 지금 물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죠 채권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원칙 없다 그렇죠? 없어요 공시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저런 게 참밥 신세죠 참밥 신세 그런데 이렇게 참밥 신세 하다 보니까 억울한 애들이 나오죠 누구야? 임차인들 그렇죠?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원물 임차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지역 또는 자기의 사무실이 경매를 들어가도 우선변제권 없으니까 배당 요구해도 그냥 채권자들처럼 어떻게 동순위 그렇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점유했는데도 먼저 임차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동순위를 해버리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물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자하고 채권자 임차권자가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소유권자가 우선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임차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원물 임차차보호법 나오면서 이런 임차인들한테 이런 임차권 채권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얻어 터졌어? 뭐가 부족해서 맨날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 채권에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 힘이 없어서 맨날 당하는 거야 물권에는 이게 있는데 없으니까 맨날 당하잖아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자 이거야 얘들한테 그걸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권은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게 공시방법이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얼마든지 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공시의 원칙이 아니니까 기준이 없어 주고 싶어도 그렇죠? 언제 날짜로 저걸 줄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등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등기하라고 법이 적혀있는데 안 해 얘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못 하니까 안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걸 주려면 이건 다 이거 날짜가 필요한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없단 말이에요 얘들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 보고 그럽니다 주택임차인이요 우리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시오 주택임대처보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임차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약올리나 이러지 아니 등기를 안 해줘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에서도 등기 하래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론적으로 특별법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거 등기가 이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걸 가지게 해줘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그걸 찾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여러분들이 흔히들은 전입신권이 확정일자니 뭐 이딴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얘기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